안녕하세요. 코코쌤입니다. 오늘 백신 2차 접종하러 왔고요. 오늘은 태국 사람들도 접종하는 날이어서 저번처럼 외국인만 조용하게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차장에 차도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눈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기다림으로 가는 날이 한 입은 날씨가 계속 된 것 같아요. 아침에 1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눈치채기고, 잠시간에서 1시간 이상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1시간 이상은 날씨가 정말 많아요. 이제 아침에 1시간 이상은 날씨가 정말 많아요. 물은 1시간 남는 날씨가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 1시간으로 변경합니다. 10시라 그랬는데 사람 때문에 시간이 갑자기 4시간? 3시간 생겼어요. 그래서 집 가서 일단 기말고사 문제를 만들 시간이 생겼네요. 백신 맞고 조금 아픈 상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시간 생긴 김에 시험 문제 만들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한 시에 그냥 외국인들을 다 오라고 했나 봐요. 물론 방금 쉬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거빛이 México 거짓말이네. hello 되깐 도둘 오 오케이 이 일ера카아 오 여기가 오 오 오 식사는 왜 나왔나, 이렇게? 어? 할 줄 그니까? sich사에 굽는 Geschäft 너무 맛있어 엄마야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많이 추렀어요 지금 거의 외국인 반 외국인 반 나의 age는 잘못했어 저는 36살 삼시폭 세척 세척 매국인 반 에이집 삼시폭 제 차에 더 답변 네 함께 저희 주차장 아ản mình los 넌 하 toi incredul 나 밝 아 cke 가까 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한 shelter ㅋㅋㅋ 굿 ass recognise 하지마 аго knocking 오오 restraint 나 small 혹은모 Carlos? 종말 ELL... 사장님 uns able 이걸 하지 말아가니까 흑이스가 아 сто National 지금 방금 얘기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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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